안녕하세요. S라인의 배지원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셀카나 또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카메라가 요즘은 일반 기능을 넘어서 편집에 또 핫스테커와 합성, 그리고 메이크업에 톤 조정은 물론이고요. 또 동영상 녹음에 서빙까지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어플의 세계는 정말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스터들도 푹 빠져있는 이 핫한 카메라 어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핫한 카메라 어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플은 바로 콰이라는 어플이에요. 요즘 한국 연예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합성과 더빙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귀여운 스티커를 합성한 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서 인기인데요. 자, 그럼 스타들의 콰이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비갑 비갑! 비갑! 비갑 비갑! 오늘날 레드커프에서 가장 핀다는 별 SNL에서 이거 했었는데 이하니 씨가 지금 가수 수지 씨가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주 잘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콰이 영상은 더빙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는 어플입니다. 요즘 가득하셨던 영상인데 많은 분들 보셨나요? 아, 수지 씨 너무 예쁘네요. 이하니 씨를 따라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누구일까요? 유나 씨네요.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그래요. 주안이를 따라하는 건가요? 사랑스럽게. 귀엽게 아들 주안이죠. 아, 너무 귀여워요. 멋있게. 멋있게. 아, 멋있게까지. 아주 귀엽고 깜찍한 유나 씨네요. 자, 너무... 자, 그리고 다음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누구죠? 보노보논데? 어, 뭐 누구일까요? 뭔가 낯이 익은데? 어, 보노보노를 따라하네요. 우씨. 바로 여더운 앵커였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오늘 보노보노로 변신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어, 누굴까요? 아, 나 띠드가가 막힐 수 있어요. 갑자기 더워지네요. 아, 아빠는 이게 디드가가. 나 치즈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 내 시컷 치즈 진짜. 음, 다들 손가락 괜찮으시죠? 손가락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음은 우리... 당황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 채널K의 남자 대표 캐스터네요. 오빠 키도 작으면서... 아빠 쓰지 마요. 키도 작으면서요.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 아니지? 이쁘면 다녀? 나 이뻐서 다야.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다녀. 아, 이거 할 때 정말 오글거렸는데, 이게 그 다큐멘터리, 혼혈 예쁜 아기,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걸 패러디해 봤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 이렇게 콰이 영상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어플은 스노우 어플인데요. 스노우 어플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2억을 넘었다고 해요. 티 안 나게 예뻐 보이는 필터 기능은 아주 최고고요.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기능 덕에 여배우들의 스노우 사랑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배우 한예슬 씨의 사진인데요. 와, 스티커 사진처럼 아주 깜찍하게 연출을 했네요. 어, 이게 스노우 어플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스티커 사진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꾸밀 수가 있다는데요. 또 티 안 나게 예뻐 보이는 이 합성, 고정, 피부톤 효과까지 밝아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 김유정 씨네요. 폼성검을 불고 있는데, 아, 아주 귀여워요. 정말 깜찍하네요. 한 번 더 보실까요? 폼성검이 퐁하고 터지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귀여운 토끼로 변신했어요. 어, 뭘까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존자님이 순영띠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로 우리 채널K의 순영 앵커였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토끼. 자, 그리고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단자 앱인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알파카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앱입니다. 먼저 영상 같이 한 번 보실게요.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로나민씨 노래에 맞춰서 알파카가 춤을 추네요. 아, 아주 춤을 행겹게 잘 추네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아쉽게도 일본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알파카 이외에도 수노선수, 그리고 고양이, 또 팬더 등의 다양한 캐릭터가 있다고 해요. 아, 너무 재밌네요. 오로나민씨 춤을 알파카가 아주 경쾌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재밌네요. 자, 이렇게 오늘 화제의 어플리케이션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플리케이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플 이름이 제가 한 것은 콰이라는 어플이었어요. 중국에서 먼저 만든 건데 배우들의 연기들과 그리고 또 유머, 그리고 또 창작 서빙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황정훈씨가 한 히토 뽑아주세요. 그걸 한 번 따라해봤는데 굉장히 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명석오빠랑도 재밌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 다운받아서 심심하실 때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또 이거 서빙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하는 데 시간 감축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힘든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힘들지만 오후도 힘내셔서 오후상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금요일에 1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은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포로리한테는 깡깡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하지마, 임마.